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되겠죠 그것 같은 경우도 한 만 가구 이상 정도는 지금 분양권 거래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리미엄이 좀 크게 발생될 수 있는데 과밀 억제권, 서울 같은 경우가 되겠죠 1년이고 다른 곳 6개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매에 대한 기한이 없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 추위 보면 전매 제한 풀었죠 분양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공사비에 오른다는 이야기들 있죠 금리는 동결됐죠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은 축소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거기에다 앞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다자녀 기준 같은 경우도 세 가구가 아니라 두 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나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요 그 다음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울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있는 지역들만 이제는 돈이 몰리고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버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매각해서 자산을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사람의 자산을 팔아서 강남권역으로 가는 거지 어떤 타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해가지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는 소득이 높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 높고 지역의 인지도가 좀 크고 전국 단위에서 알 수 있는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제가 마포에 있지만 지금 사무실도 마포고 거주하는 곳도 마포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마포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의외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더 높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남급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부산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겠죠 부산 저도 최근에 대구다 부산이다 수도권이다 몇몇 곳 다녀봤지만 저도 부산을 그렇게 많이 가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부산인데 자갈치 시장 처음 가봤어요 솔직히 해운대라는 곳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부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투자를 고려를 해본다면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도 아까 전매재간, 무순위, 금리, 착공 물량 결국은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착공이나 인허가가 덜해야지 미분양들이 추이가 들어 들거든요 착공도 덜했고 경기 상황도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2019년 대비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겠지만 우리가 우려를 했던 7만 5천호보다도 상당부 한 1만 2천호 정도 가까이가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40제곱미터 이하나 40에서 60 이 정도였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넓은 면적에서도 좀 미분양들이 나오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시행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무조건 땅부터 잡으신 경우도 많아요 되지도 않는 곳에 싸다고 그런 사람들도 상당 부분 물려있는데 그래도 주요 사업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오르는 곳만 오르고 인기가 있는 곳들만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강남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압구정동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강 북쪽에서는 성동구 성수동이 가장 부천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들 보니까 최근 전국의 신고가 상승액 1위부터 52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 1위는 한양아파트 161제곱미터에요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 3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53억 원으로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된 금액이 17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의 특징은 압구정동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도 크기 때문에 지분이 있다 결국은 이 가격이 그냥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됐을 때 그 가격까지도 반영이 됐고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슈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의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같은 경우는 241제곱미터거든요 기존 가격이 84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억 거래됐거든요 한 15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이 아파트의 특징을 본다면 뷰가 좋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공원을 끼고 있고 수변을 끼고 있고 고밀로 개발된 그런 아파트에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대변하는 그런 가격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이 요즘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액들도 조금씩 올라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가격을 따로 탈동조해서 움직이는 곳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빼고 제일 인기가 높고 제2의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해운대거든요 저도 해운대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아주 진짜 재벌이더라고요 다들 서울 같은 경우는 집 재벌들도 많은데 여기는 집도 재벌이고 현금 재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32억 아파트가 지금 44억에 거래됐거든요 여기도 역시 고밀로 개발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 요트 선착장 같은 게 다 있어요 본인들 차고지 같이 해운대구만 부산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올라갔고 지방의 지방 전국에서 전국 통틀어서는 악구정동이고 지방 통틀어서는 부산 해운대구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